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감독 김주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DJI 장비의 최적화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로 쿡테크 10번 슈퍼파워뱅크와 쿡테크 20번 슈퍼파워뱅크 이렇게 두개를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쿡테크 20 슈퍼파워뱅크를 소개해보면 C타입 2개, USB-A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포트 최대출력이 140W이고 멀티포트 최대출력이 210W입니다 배터리 잔량 충방전 잔여 시간이랑 총입출력 파워, 단일포트 파워, 단일포트 전류, 단일포트 전압 모두 화면에 표시되어 저전류 모드, 멀티포트 출력 모드가 가능합니다 기내 휴대가 가능하고 240W, PD3.1, C2C 데이터 케이블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4인치 TFT 컬러 스크린으로 보다 편리하게 충전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촬영장비 충전은 쿡테크로 합니다 안정적으로 휴대폰, 드론 장비, 아이패드, 노트북 등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로 3대 기기를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쿡테크 10 슈퍼파워뱅크로 휴대성이 편리하고 C타입 1개, USB-A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충방전 잔여시간, 총 입출력 파워, 단일포트 파워, 단일포트 전류, 단일포트 전압 모두 화면에 표시되며 단일포트 최대 출력은 120W, 멀티포트 최대 출력은 150W입니다 쿡테크 파워뱅크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쿡테크 10 슈퍼파워뱅크 강력 추천드립니다